오늘은 나무시장, 하천 나무시장에 왔습니다. 또 전용 비료도 있구나. 너무 좋아, 이런 거. 이톱스 6,000원 밖에 안 해. 역시. 미디칸 7,000원. 베이비 핑거. 아, 이거 예쁘다. 이거 하나 갈 때 사야겠다. 사랑모. 아, 예뻐. 다육식. 우와아. 으아앗. 다육식도 있고. 어머, 얘 되게. 가격 좋다. 다육식도. 딸기 무정도 있는 설향 블랙베리 레드다래가 있구나 개량다래 백합 식용 백합 레드다래 능계승마모종 음 이쁘다 여깄네 비타민 나무 찾았다 비타민 나무 나무시장에서 비타민 나무 얼마에 파냐면 시벅선베리 시벅선베리 싹이 났어요 요기서 사시면 됩니다 얼만가 2500원 밖에 안하네 산모 가격 좋다 이쁘다 으 보다 이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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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이쁘다 자아 아, 예쁜 애들 많다아 파이브 체리 자아, 여기 와서 사세요 상태 좋네요, 키도 크고 내 키가 150이니까 얘도 한 140은 되겠다 크다 이게 나무시장이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각 지역에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에서 사시면 됩니다 아, 너무 좋다 아유, 천상 천상 이렇다니까 삼색 조팍 붉은 인동 아, 연산 온 거 붙잖아 산철주 음 오늘 개장했어요 아, 뭐 예쁜 거 있나 보다 오, 진달래 네 골담 골담 바이텍스 음, 예쁘다 장미 조파 음 음 아, 골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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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바이텍스 음, 예쁘다 장미 조파 음 음 음 어, 예쁘게 피겠다 울타리로 좋겠다 안정화 안정화가 이게 어떤 거예요? 이거예요? 네, 그거 같아요 키가 많이 안 크겠다 얘는 네 네 아, 골담 아, 골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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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골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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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년생이 6,000원이다. 6,000원이구나. 와 되게 크다. 음! 산맹삼. 향기 난다. 아 이거 떡밥을 뿌려주는구나. 나가면. 음! 숲 향 냄새. 앵두. 비싸구나. 하얀 앵두. 45,000원. 살구. 어머 살구 5,000원밖에 안해. 살구 5,000원. 사주. 음! 서럭목이나 사갈까? 서럭목 진짜 예쁘네. 나는 오늘. 원샷 갈까요? 응. 음. 어 얘 별 꼽혔다. 음. 오빠. 상대지 않은 거. 나 오늘 뭐 사가나. 이게 계량포도 저거다. 화본도 파는 화본도. 근데 나물이 없다. 얘는 저거다. 얘가 자꾸 눈에. 막간을 이용한 비타민 나무 정보. 얘가 윤기가 있는 걸 사셔야 되고요. 눈이 또롱또롱한 거. 마른 거 말고. 얘가 지금 암수로 따로 팔고 있거든요. 얘가 암나무고. 얘가 순나무라고 하는데. 모르겠다. 일단 암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. 어... 나무주.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2,500원. 끝.